이선이 탈출했다! 못 들어가냐! 동이 트기 전에 주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 대업의 완성이다! 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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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이름을 묻는 것이냐? 당연하지! 상 중에 숨어든 건 너잖아. 처음이다. 내 이름을 물으니는. 말하기 싫다. 그거지? 근데 어디 다친 거야? 나올 수 있겠어? 복실아! 천천히 먹어. 여기 많으니까. 오기 곳에 사나이 하나가 도망 오지 않았느냐? 못 봤는데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복실이가 워낙 사나워서 먹을 때 건들면 사람도 뭡니다. 나? 진짠데? 울려도 전 몰라요. 으으... 갔어. 왜 날 구해준 것이냐? 이름조차 모르면서 네가 처음이어서 그래도 다행이야 한 사람은 있어서 우리 아버지 보러 와준다 너도 누굴 떠나보냈어?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두 분 모두 이제 아무도 없어 아버지 lls... 다음에 다시 보면 그때 알려주마 뭘? 내 이름 넌 내어 보냐 넌 일어나시게 어서와 다시는 마마를 못 뵐 줄 알았는데 소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그간 무탈하셨나이까 무탈하했네 많은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며 홀로 무탈하했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손마마께서는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아바마마의 유품은 잘 받았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자네가 갖고 있었나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내 금방 가봐야 하네 어찌하여 나를 만나자고 하였는가 송구합니다 세손마마 남은 자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명이여 폐쇄손 이사를 즉시 참아라 무사들은 검으로 세상을 바꾼다더러서 그대들은 무엇을 바꾸는지요 날 죽여 바뀌는 것이 대체 무엇이오 무사에겐 죽은이고 세상이다 이창희 시대도 결국 저물 것이오 이 시대가 어찌 끝나는지는 어디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저 세상에서 야아 야아 다수쿠? completion 공안 무력 아 으 으 확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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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누구요? 현아, 너라, 너라 아니 됐나? 현아! 현아! 현아, 너라, 너라. 현아, 너라, 너라, 너라. 현아, 너라. 현아, 너라, 너라. 으악! 아 우리 선비님들 곱게만 잘하셔서 그런가 겁이 없으시네. 한성부에서 나왔소. 한양 객주에 역작에 숨어들어왔다는 고변이 있어서. 역작이라니요. 이 화원엔 그런 자는 없습니다. 그래야 할 것이오. 이 객주가 무사하려면. 잘 보게. 여기가 마지막이니. 예. 어떤가. 여긴. 없습니다. 확실한가? 예. 예. 시사십시오. 포패를 좀 보여주시겠소? 보여주지 못할 연유라도 있나? 나주정 씨라 혹 부친의 함자가 대사 오늘 지내셨다는 정윤대감이옵니다 인경이 울린지 한참인데 공무원 밤낮이 없습니까? 안양사람은 아니고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한성부에 끌려가야 말할 텐가 제천에서 왔수만 제천이라 거긴 진주강시집성촌이 있다지 제천 현감 이름이 감기가 비옵니다 저희 집안의 어르신이시오 그렇구만 저기 저도 있는데 그대는 이름이? 김시열입니다 김홍일 때 가면 열 네 번 아니다 열 다섯 번째인가 어쨌든 서자겠지 예 예 그렇지요 서자 네 충천을 다 뒤졌는데 이 살에 머리칼 하나를 못 찾았어 이를 어찌 생각하시오 좀 기다려 보시지요 곧 잡힐 것이니 상선, 난 쓰임이 없는 자를 곁에 두지를 않네. 잘라버리지. 아래는 이미 잘렸으니 위가 낫겠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자가 있다면 곧장 알겠습니다. 이빨. 반찬. 이화원. 아멘